안녕하세요. 저희 최변 방송의 이델 최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에코랜드 CC에 나와있죠? 네, 제주 재판이 있어가지고요. 제주 재판 가기 전에 잠시 오전 라운딩을 한번 하러 에코랜드에 왔습니다. 네, 보이시죠? 지금 저희가 전반 홀을 치고요. 이제 후반 홀에 딱 바스리 한 홀을 중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근데 여기 보이시죠? 너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 저분들의 투상권 때문에 일시정지를 하겠습니다. 자, 최변호사님 오늘 어떻게 스코어가 어떠신가요? 네, 오늘 뭐 아직 버디는 없고요. 아, 그거 당연하죠. 버디를 우리 지금. 하도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저희 백돌이들의 한계죠. 저희 언제 백을 깨냐. 그게 진짜 정말 큰 과제인데 올해 안에는 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날씨가 되게 좋네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바람이 조금 부는데 저분은 뭐 하시죠? 저분은 꽁을 잃어버리셔가지고 저희가 초상권 때문에 찍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준누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전사드릴 수 없는데 지금 뒤에 상당히 많은 팀이 밀려있습니다. 사실 밀려있는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저희가 진짜 잘 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제가 두 명이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골프장 에티켓 중 하나가 뒤에 팀, 뒤두에 팀이 밀려있을 때 철학회의 볼을 찾는 행위는 상당히 너무 안 좋죠. 좋지 않죠. 공이 안만 기상공이더라도 그럼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공 찾느라고 시간 허비하면 뒤에 밀리고 밀리고 저희 뒤에도 지금 밀려있어가지고 저희보고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고 혼자 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뭐 보면 싱글 플레이어이신데 자, 또 꽁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럼 일단 잠시 멈췄다가 다음에 철현님 샷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어? 네, 걸어오고 있는 채변호사님. 아, 복장은 프로네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기는 이제 파스리. 파스리고요. 네. 여기서 홀까지의 거리가 142m. 142m. 이 정도는 원홈. 이렇게 하면 저는 6번 클럽을 잡았습니다. 6번 로프트 6번을. 이게 아래가 6번이거든요. 어제 술 드시고 뭐 본인의 체가 아니라는 손이 있던데. 네, 이거 진짜 천암채를 빌려왔어요. 아, 이거. 아침에 제가 못찾아가지고. 술이 웬수죠? 그렇죠. 네, 한번. 앞에 지금 그린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기다려야죠. 그럼요, 맨하죠. 차팀이 꽁만 안찾았어도 이미 홀아웃 했을 것 같은데. 네, 진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골프장은 조용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뒤팀이 오거나 이러면 제가 일단 말은 멈추고 치는 액션만 모습에 닿겠습니다. 저의 골프 스윙을 한번 보시고 뭐가 부족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을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치킨 보내드립니다. 제가 연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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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 이델님께서도 한번 나중에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는 뭐 사실 버디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뒤에 팀이 오면 일단 맨툰 생략하겠습니다. 그 골프, 이델님께서 골프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도 뭐 비슷합니다. 세변이랑. 네, 1년 됐습니다. 1년. 아, 그렇군요. 네, 1년. 오케이, 이제 슬슬 저분들은 아, 원래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네, 잘 안들릴거에요. 마이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술 드시느라 네, 저거 깜빡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홀아웃 하네요. 자, 세변님 준비하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네, 요거 티 빨리 빨리 세변님, 뒤에 노기 전에 볼빅 치고요 네, 볼빅 치고요 셔츠 어, 여기 이런 PPL 좋습니다. 네. 테일러메이드 네, 제가 꼭 날라가는 방향까지 잘 찍어 보겠습니다. 자, 치시면 됩니? 어, 네,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뒤옵니다. 이제 아, 꽁이 안 보이네요. 하하하하 자, 일단 일단 자, 이제 우리 또 이델프로님 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부드럽네요. 어휴, 부드럽고 좋아요. 오, 올라갔습니다. 아, 올라갔습니다. 자, 잠시 방송 멈추고 자, 이제 그린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린으로 가는 중입니다. 누구 공이 올라갔었지? 아마 제 공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이델린 공은 온그린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어? 공이 안 보이네요. 온그린을 했다고 했는데 공이 안 보이네요. 어, 잘 받았는데. 이상하네. 어, 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공이 저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제 공을 찾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동하겠습니다. 네, 멈추고 제 공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같이 공을 잘 찾아야 되는데 네, 방금 홀은 저희가 보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아, 아셨습니다. 네, 정말 버디를 한번 놀이나 했는데 택배님은 거기에 불참 쓰였는데 어, 아직 또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저희 앞에서 또 기다려야 되나요? 아, 네, 이제 튀어나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도 그럼 잠시 방송을 중단하고 연습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겠습니다.